전주시가 풍수해 보험료를 최대 91%까지 지원합니다. 풍수해 보험은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태풍이나 홍수, 강풍, 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보험입니다. 특히 재난지원금과 달리 풍수해 보험은 실제 피해 금액의 최고 90%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. 보험대상 시설물은 주택 또는 상가, 공장, 온실 등입니다. 보험대상 시설물은 주택 또는 상가, 공장, 온실 등입니다.